안녕하세요. 구미에 죽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원룸 방문기 16번째, 오늘은 구모산 전망이 멋진 구미 시내에 위치한 신축 미니트룸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공간이 다른 구미 미니트룸 대비 1.5배 정도 넓었으며 안방에는 채광창과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샤워 공간이 확보된 욕실에는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베란다에는 최신 통돌이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면 금호산 정상이 4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구미 시내에 위치한 전망 맛집인 미니트룸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944 원룸 방문기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